3강입니다. 3강은 121번부터 130번까지 10문항이죠. 이번 강도 마찬가지로 5문항, 5문항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문항은 ABCD가 전부 다 부사로 구성되어 있고 뜻이 달라요. 아십니까? 자 securely는 안전하게, broadly는 폭넓게, vastly도 방대하게 폭넓게 뜻이에요. 광활하게, 그 다음에 severely는 심하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의미가 같지 않으니까 자 지금 어떤 부사를 빈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시면 앞쪽부터 한번 가볼게요. customers가 나와있습니다. 나머지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묶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은행의 고객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store store는 보관하고 저장하고 이런 거잖아요. 자 뭘요? 그들의 precious precious는 어디서 들어봤죠? 골름, 골름, precious. 맞죠? 진귀한, 값어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값이 나가는 진귀한 금속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귀금속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귀금속과 다른 valuables. 자 valuables는 정답과는 관련이 없지만 able로 끝나서 valuable라고 하는 단어는 자 학생들이 형용사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단어는 s도 붙어있고 자 그 다음에 end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 구조상으로도 명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는 주의해야 되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자 저것도 마찬가지로 귀중품입니다. 귀금속과 귀중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store, 저장할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 박스에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박스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safety deposit box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안전금고라고 하거든요. 은행에 가시면요.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커다란 철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금고들이 쫙 있습니다. 락커 같은 것들이 있죠. 열쇠를 탁 열고 탁 열면 락커 같은 것들이 나오고 서랍이 나와요. 쭉 뽑으면 그 안에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게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안전금고라고 해가지고 safety deposit box라고 해요. 자 이 단어가 또 토익에서는 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모르셨으면 또 암기를 또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암기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요? 그럼요. 아무리 토익이 반복이 많고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는 시험이다라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 배우셔야 될 어휘 표현들은 상당히 됩니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기본 어휘 표현들이 상당히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필요하신 단어들은 꼭 여러분들 암기를 또 해 두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안전하게 여기에다가 자 안전금고에다가 귀중품과 귀금속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문장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121번도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122번으로 가시면 all, every, first, many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고수라면 딱 첫눈에 보자마자 아 이거는 물어보는 의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all이라고 하는 단어도 전부를 나타내고요. every도 전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all은요. 자 복수명사가 나와가지고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거 전부를 나타내요. 모든 뭐뭐뭐 그리고 이 단어의 뉘앙스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의 모두 모든 정보 모든 물 모든 커피 알겠죠? 이렇게 복수와 불가산만 원칙적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all 다음에 단수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거 표현으로 따로 외우셔야 돼요. 예외가 되는 표현들이니까. 예를 들자면 하루 종일이라고 하면 뭘 하래요? all day long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예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원칙은 저 단어의 뉘앙스는 뭐다? 여러 개가 있을 때 모든 뭐뭐뭐들 혹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었을 때 자 모든 뭐뭐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every는요. 그런데 이 단어는 뉘앙스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each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각 하나하나를 나타내죠. 따라서 각 하나하나 매 하나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편의상 모든이라고 번역하지만 사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것은 매 하나하나를 나타내니까 이하에는 단수명사밖에는 나올 수가 없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first는 뭐 그 문법적인 특징은 없죠. 저것은 이제 명사로도 첫 번째 것 형용사로는 첫 번째 의 부사로는 첫 번째 로 이 정도로 쓰이는 단어고 매니는 당연히 형용사로 쓰면 복수명사만 나옵니다. 복수명사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매니 자체를 명사로 쓰게 되면 많은 것들 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나오는 게 맞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매니 매니 기본적으로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올도 기본적으로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first nation이냐 아니면 every nation이냐를 가지고 자,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어휘 문제인데 어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선택지 구성이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문제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선택지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토익 머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기본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학생이라면 특히 저희 750 과정을 듣는 학생들은 이거 묶어서 같이 설명하잖아요. 저희가. 맞죠? every와 each와 all를 함께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그게 그때 우리가 그것을 묶어서 함께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풀으라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 차분하게 적용을 잘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앞쪽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목표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is 그 다음에 얘는 보호겠네요. 그렇죠. 바로 이 회사의 목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터넷 폰 서비스가 되겠어요. 이것도 형용사네요. 얘 목적 보호네. 목적이 다음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폰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됐죠? 오케이. 어디에서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첫 번째 나라가 아니라. 이해됐죠? 자, 그래서 모든이라고 한국말로 해석하지만 매 국가 하나하나마다 에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직역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시면 122번도 마무리 짓고요. 123번 가시면요. 자, 라이팅부터 라이더까지 자, 4개의 선택지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가시면 되겠습니까? 예. 자, 지금 보니까 선택지의 품사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문장의 동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보이잖아요? enhances. 그리고 자, chances가 목적어. 그러면 앞쪽에 있는 라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는 얘기예요? 주어를 구성하는데 뒤쪽에 보니까 a follow-up 이메일 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동사는 안 되겠죠? 두 번째로 라이터라는 명사가 오고 뒤에 지금 또 관사 플러스 명사가 온다고요? 말도 안 돼요. 자, writt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식할 수 있어요. 글자로 쓰여진 이메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어디 나오나요? 관사와 명사 사이의 형용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는 없어요. 이해됐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writing이 이하의 목적어를 취했다. 동명사 주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a번이에요. 납득과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해석은 어때요? 팔로우업이라고 하는 것은 후속의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후속 이메일을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면접관들에게. 됐어요? 후속 이메일을 면접관들에게 쓰는 것은 향상시켜줍니다. 뭐를요? 바로 지원자의 기회죠. 어떤 기회예요? 그렇죠.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켜준다. 참고로 er은 스스로 뭐뭐 하는 사람이고 e는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interviewee 라고 하면 피면접자 구직자예요. 그리고 interviewer 라고 하면 저 사람은 면접관입니다. 이해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구조상 여기는 그냥 명사가 나오면 안되고 이하에 목적어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사고도 나와있기 때문에 동명사가 나오는게 맞고 나머지 선택지들은 절대로 저자리에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어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123번 문제도 자 깔끔하게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4번이고요. 124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within은 범위를 나타내죠. 이내에 over도 범위를 나타냅니다. 뭐뭐 이상 혹은 over는 which도 나타내요. 어느 어느 위치에 위쪽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수치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to는 이동이죠. 그런데 어디어디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underneath는 밑에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uncle joe's pizza 이렇게 되어있어요. 피자 회사가 보장하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피자가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30분이 나와있네요. 자 30분 아래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30분보다 더 밑이다가 아니라 underneath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뭇에 밑에 쪽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 해석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전체사를 외울 때는 뜻을 외우기 전에 뭘 외워라? 알겠죠? 자 underneath the desk 이렇게 쓰는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산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외우라 하래요?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자 그리고 물론 over는 뒤에 기간이 나와가지고 over the next three month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기간의 개념이고 그래서 한국말 번역보다 기간의 개념일 때는 무슨 뜻으로 쓰고 수치와 위치일 때는 뭐뭐 이상 뭐뭐 위에 이렇게 쓰고 within은 범이고 into는 이동이고 이런 개념을 먼저 안 다음에 한국말로 해석을 결합시키셔야 실수 없이 이런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우리말로 그냥 해보면 30분 아래로 이건 뭐 디번도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건 안되고요. 자 바로 범위입니다. 기간 거리 장소 자 어떤 범위의 안에 이런 얘기에요. 요거는 기간이죠. 30분이라고 하는 기간 이내로 배달이 된다 이거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30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또 긴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게 지금 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문장에서 말이에요. 동명사 앞에 주어가 없거나 그니까 준동사 앞에 주어가 없으면 그거는 문장의 주어와 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장의 주어가 지금 자 피자즈기 때문에 피자가 주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동명사가 나왔는데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 주어와 다르다 라고 하면 의미상의 주어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4 플러스 명사로 쓰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해석을 하려다 보면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요 5부부터 시작해서 of the customer placing the order of the customer placing the order of the customer placing the order 자 이런 표현들은 손으로는 쓰고 눈으로는 읽고 알겠죠? 이렇게 오감을 다 이용해서 여러 번의 반복을 해두셔야 다음번에 좀 더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여서 자 다음 판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실수하는 학생도 있고 안하는 학생도 있고 하지만 몇 차례 실수를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정확하게 잘 맞출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고객이 주문을 한 30분이에요. 알겠죠? 자 고객이 주문을 한 30분 이내에 배달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guarantees 하고 있는 겁니다.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25번입니다. experimented부터 시작해서 inclined까지 ED예요. 전부 다. 자 experimented는 실험하다의 뜻이고 organized는 조직하다. 자 그 다음 anticipate는 예상하다. 기대하다. 학수고대하다. 자 그 다음 inclined라고 하는 단어는 좀 어렵죠. 여기 단어는 기울어져 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inclined는 단독으로도 잘 쓸 수 있지만 뒤에 2가 와가지고 자 2이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여긴 지금 뭐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이건 지금 전부 다 다 ED이기 때문에 어휘 문제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시면 어디까지 일단 잘라야 돼요? 여기까지가 한 단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가격입니다. 바로 크루드 오일 크루드 몰라도 돼요. 기름값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크루드는 생 가공하지 않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 기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유의 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거예요. 뭐보다도 원래 예상되었던 것보다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실험이 되었든가 원래 조직이 됐든가 원래 기울어져 있다든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if절을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나 답을 찾을 수 있었죠. 이런 것이 바로 경제적인 글 읽기 경제적인 문제풀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시험장에서도 자 필요한 것들 필수성분들만 먼저 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그러면 앞쪽에 조건까지 읽어보고 이 조건을 포함해서 글을 읽었을 때 가장 문맥상 적절한 단어가 모델을 답으로 선택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걸 안 읽고도 답을 낼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맞죠? 자 if이야 해석하고 끝낼게요. 정치적인 instability 불안정이에요. 어디서? 중동입니다. 그리고 increases는 이하의 목적어가 없죠. 올라가는 거예요. 자 increase는 자타동사가 다 되지만 뒤쪽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다 합니다. 실제로 자타동사를 따지는 건 되게 어렵지만 글을 읽을 때 독해를 할 때는 하나도 안 어렵죠. 왜? 없으면 자동사로 하고 있으면 타동사로 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업법 문제를 풀고 그죠? 자동사 타동사를 판단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많은 자 그럼 그죠? 유형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자 여기서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increase는 명사 자동사 타동사 세 가지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정보를 드려야 좋은 선생이에요. 제가 그냥 이 문제만 살짝 풀고 넘어간다고 increases를 놓고 뭐 자동사죠. 자 올라가답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타동사로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치적 불안전성이 올라간다면 원유의 값이 예상되었던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다섯 문항을 저랑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자 그 단순하게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 잘 외우면 되겠지만 정말로 이슈가 매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해도 해도 잘 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자동사 타동사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루아침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시는 동안 계속적으로 많이 글을 보고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토익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동사들 자주 나오는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거든요. 좋은 강의라면 그게 있어요. 얘는 자동사로만 쓴다. 자타동사로 다 쓴다. 얘는 타동사로만 쓴다. 이런 언급을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자들이 그러니까 그만큼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남의 글을 읽고 독해할 때는 뒤쪽에 목적이 있으면 타동사로 하고 없으면 자동사로 하면 되지만 어떤 문제를 풀려면 간접적 작문 능력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타동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건 자동사로만 쓴단 말이지. 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알고 지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급되는 동사들만큼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보시고 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봐주세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 신기하게도 향상의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자 시험 보러 들어가시면 굉장히 찍어준 그런 동사들이 눈에 잘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전반부 다섯 문제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러시면 잠시 자 화면을 좀 바꾸고요. 자 후반부에서 다시 다섯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유발시키는 타동사다. 이게 먼저 생각이 나야 되겠죠. Overwhelm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말로는 누구누구를 압도시키다 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따져보면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와 임베러스 당황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놀랍게 하다의 의미가 두 개 짬뽕된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사를 좀 따져보시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난이도가 좀 있죠. 레지던트가 여기 나와 있었으니까 감정유발 동사는 보통 보면 ing가 특정한 감정을 something이 불러일으킬 때 쓰잖아요. 맞죠. 그리고 ed는 특정 감정을 somebody가 유발당한 상태를 나타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면 레지던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 자 뒤쪽에는 보호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 자리? 여기는 보호 자리고 따라서 동사를 일단 지우고 부사를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지우고 나면 오 이거 밖에 안 낫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C번에다 그냥 답을 썼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레지던트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지역 주민들은 놀라움의 감정을 유발당하고 당황함의 감정을 유발당해서 압도 되면 압도 되었지 자 이 사람들은 오버웰밍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문제가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러서 어 이거 감정유발 동사 하면 사람이 나오면 사람을 설명할 때는 그 사람은 어떤 감정을 유발당한 건데 라는 데까지 생각이 이르시면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다른 생각들도 한번 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말의 희망을 이런 희망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냥 아 여긴 보호자리니까 C가 답이야 이렇게 쓴 학생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알고보니까 답이 뭐였죠? D번이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난이도가 어때요? 꽤 높은 문제예요. 영어로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만 이걸 잘 맞췄을 거라고요. 뭐냐면 인페이브러브라고 하는 표현은요. 자 페이브러블 인페이브라고 하는 표현은 페이브러블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아요. 호의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페이블까지가 페이브러블과 같은 형용사 보호예요. 그런데 전투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보호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자 얘가 보호가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레지던트들이 호의적이에요. 얼만큼요? 여기는 부사자리예요. 압도적으로 호의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페이브러라고 하는 자 이 표현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이 문제는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인페이브러드는요. 페이브러블 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브 이하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D번이고 그걸 몰라서 틀렸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리고 오 이런 표현이 실제로 토익에 나와? 맞아요. 나와요.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걸 드렸죠. 그러니까 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되게 대개 바로 앞에 명사가 있지 않으면 형용사로 잘 안 쓰이는데 얘는 주로 이제 그래서 비동사 이하에서 쓰이게 되면 부삭으로 많이 쓰이는데 인페이브러와 같은 표현은 내가 따로 외워놔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형용사 보호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자 Be in favor of A 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하나의 구조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A라고 놓고 보면 A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의 구조다 라고 하는 사실을 관용구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틀릴만한 값어치가 있었죠. 이렇다라면 그래서 정답은 D번입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해설 마무리 짓고요. 해석하고 이 문제 끝낼게요. 참 공부를 해도 해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죠. 이 문제는 실수를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이 문제를 줘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90% 이상 고득점자들도 해석을 다 해보고 풀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빨리 풀고 Part 7을 해야 되니까 Part 5, 6에서는 가능하면 구조 문제는 구조로 빨리빨리 풀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구조로 해결이 안 되는 특별한 표현이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그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자 어우 이건 조심해야 되는 표현인데 라고 해서 Be in favor of를 외워두시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문법적으로 알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자 포스터즈 이렇게 돼 있어요. 폴이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고요. 그래서 포스터즈는 여론조사 요원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따르자면 자 크릭이라고 하는 도시에 체리 크릭이라고 하는 도시에 주민들은 호의적입니다. 이런 얘기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압도적으로 호의적이래요. 뭐에 대해서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뭘 금지시킵니까? 사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즈는 명사와 타동사의 동일형입니다.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역의 지역의 식료 품절입니다. 자 이 금지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호의적이더라 이런 얘기에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127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가 전부다 다 오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다 수거적으로 사용된 전치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ahead of는 부사 플러스 전치사지만 전체를 하나의 전치사로 봐요. 그래서 자 요거는 위치라든가 혹은 시간이 와가지고 어떤 어떤 시간에 앞서서 어떤 위치의 앞쪽에서 앞서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번째입니다. Depending on은 뭐뭐에 의존하여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in exchange for는 뭐뭐과 맞바꿔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aside from은 앞쪽에서 했죠? apart from과 맞습니다. 자 그래서 ABCD의 선택지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요. 자 그러시면 여기에는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문맥상 맞겠어요? 자 이제 토익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ahead of schedule 되게 많이 들어봤죠? 일정보다 더 앞서서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표현이 맞는지를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뭘 고려해봤을 때? 현재의 페이스를 고려해봤을 때 경영진이 믿는 내용은 뭐예요? 투 이하가 가능하다라 가능하더라 라고 믿는 거예요. 투 이하는 뭔데요? 공사를 끝내는 거죠. 근데 무슨 공사인데요 그게? 바로 뉴 컨벤션 센터예요. 그래요 뉴 컨벤션 센터의 공사를 갖다가 언제 끝내는 거예요? 일정보다 앞서서 알겠죠? 그거를 갖다가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A번의 정답을 쓰는데 나머지 오답이 되는 선택지들도 토익에서는 꽤 많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요. 자 특히나 여러분들 인 익스체인지도 하면 전치사를 위드로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무엇무엇과 맞바꿔서 교환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무엇무엇과 라고 번역은 되지만 자 4를 씁니다. 전치사 4는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중에서 교환과 대체의 의미로 4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이 뒤쪽에 나오는 A와 맞바꿔서 교환하여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그때 위드를 쓰지 않고 4를 쓴다라고 하는 사실은 뭘 의미하죠? 저것도 암기해야 될 표현이라는 걸 의미해요. 위드를 쓰지 않으려면 한국말로 해석하면 위드가 나오니까 누구누구와 맞바꿔서 라고 해서 위드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지 인 익스체인지 4 인 익스체인지 4 이렇게 가야 돼요. 참고로 익스체인지는 동사로도 쓰이는데 동사 익스체인지도 똑같죠. 원래 한 단어는 패턴이 비슷해요. A를 맞바꿉니다. 뭐하고요? 위드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때도 전치사 교환과 대체의 전치사 4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4와 위드를 같이 주고 답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도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기억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28번이고요. ABCD의 선택지가 의미가 서로 같지를 의미는 같은데요. 품사가 서로 같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유 요건 주웠어요. 여러분 요거는 0.1초짜리 문제예요. 더 다음에 명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명사는 B번입니다. 답은 바로 쓰였어야 되는 거예요. DIP은 깊은 DIP는 깊게 DIP는 깊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EN이 붙으면 동사가 됩니다. DIP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로 쓰면 뭐뭐를 깊게 하다 자동사로 쓰면 깊어지다 이런 뜻인데 자타동사까지는 외우시지 않아도 되는 동사예요. 알겠죠? 하지만 품사들은 정확하게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20번 때 문제치고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네요. Senator 상원의원이죠. 뭐 하셨어요?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자 바로 자 그 Senator가 Was Questioned 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제기를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질문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어디에서요? 자 On the depth 뭐와 관련해서? 바로 O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번에는 About의 뜻으로 쓰셨습니다. 뭐와 관련해서? Involvement 가 되겠습니다. Involvement는 포함 연루된 거죠. 어디에 포함 연루됐대요? 바로 Selection of a new Fighter Jet Fighter Jet는 전투기예요. 그래서 Manufacturer 새로운 전투기 제조업체의 선택 선정 자 이것의 그죠? 그 사람이 Involvement 이것에 대한 그 사람의 포함 연루 자 이것의 깊이 됐어요? 그러니까 포함 연루된 정도 깊이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의해서 Questioned 받았다. 문제 제기를 받았다. 혹은 질문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전투기 전전과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이 포함 연루가 돼 있었는데 그럼 포함 연루된 Depth 가 되겠어요. 깊이 알겠죠? 포함 연루됨의 깊이가 얼만큼이냐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128번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되겠네요. 129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를 쭉 보면 자 요거 여러분들 알죠? 자 그래서 요정도를 안다라고 전제하고 수업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조심해야 되는 접속사죠? 자 그래서 Providing That은 당황해하지 말고 If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단위도가 더 높아지면 저 That을 생략하고 Provided가 나와요. 또 똑같이 정답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Providing That도 나오고 그것도 That이 생략될 수 있어요. 따라서 Providing의 ED와 ING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품사가 하나 추가돼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접속사가 추가돼야 됩니다. That이 보이면 쉬운데 That이 안 보여도 접속사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라면 As though는 자 As if와 똑같죠. 자 그래서 마치 뭐뭇인 것처럼 이런 의미가 되겠고 In fact는 부사예요. 사실 자 Rather than은 자 Dan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뭐뭇기보다는 오히려 또는 누구누구가 뭐뭇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rather than은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전치사 내지 자 접속사로 파악이 돼야 되는 억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 이하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We can offer 4.5% mortgage rate 자 blank You put at least 20% down paymen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호동사가 뒤에 와 있으니까 주호동사가 앞에도 있고 부사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접속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문맥상 뭐가 오는 게 맞아요? 우리가 4.5%의 mortgage rate를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자 mortgage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갖다가 담보로 잡혀놓고 주택, 담보, 대출을 mortgage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mortgage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자 4.5%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당신이 놓으면 최소한 20%의 다운 페이먼트를 갖다가 자 갖다 놓으면 어디에다가 바로 자 구매 가격이 되겠습니다. 주택구매의 가격에 20%의 다운 페이먼트를 갖다 놓으면 아오 요거 해석 참 그러네 그래도 다운 페이먼트는 모르면 다운 페이먼트에요. 그래서 20%의 뭐뭐뭐를 갖다가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니요 그렇게 하면 4.5%를 얻을 수 있다가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다운 페이먼트는 어차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지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20%의 어쩌고 저쩌고의 지불을 만약에 하면 4.5%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죠?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 맨 처음에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처음에 계약금 걸죠? 이걸 계약금을 여러분들이 착수금 혹은 계약금 분할 납부 되는 그런 돈 말고 계약금 내지 착수금을 여러분들이 다운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매함에 있어서 주택 구매 가격과 관련해가지고 오는 어바웃의 뜻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20%의 계약금을 냈어요. 20% 이하로 계약금을 내면 4.5%를 못해주고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20%를 갖다가 만약에 갖다 놓으시면 다운 페이먼트로 알겠죠? 20%의 다운 페이먼트를 갖다 놓으시면 즉, 다시 말해서 지불하시면 나머지 80%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80%에 대해서는 4.5%의 주택, 담보 그런 이자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장 내용 깔끔하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이 문제도 마무리 짓습니다. 자, 130번 가보시면요. 자, almost부터 시작해가지고 more, once, awa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lmost는 거의 부사죠. more는요. 형용사 much의 비교급 many의 비교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형용사 혹은 자, much라고 하는 단어는 부사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more는 자, 부사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more는 또 비교급을 만들 때도 쓰죠. 그때는 뭐 따로 품사는 없고 접두사예요. 일종의. 맞죠? 세 번째 once는 전치사 접속사 통일형 제가 이걸 접속사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학생들한테 일단 뭐뭐하기만 하면 이런 뜻이고요. away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앞쪽에 보니까 주호동사가 있고 뒤쪽에도 주호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접속사 이 문제도 여러분들 지금 주워 먹은 문제예요. 지금 덤비지 않으면 앞의 교사 해석을 다 해가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고 바로 씨번에도 답 쓰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해설은 여기까지. 해석해 볼게요.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 트랜잭션이에요. 크레딧 카드로 돈을 지불하는 그런 상거래 있잖아요. 트랜잭션 트랜스라고 하는 게 원래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니시에이트는 시작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를요? 아이콘을 클릭하래요. buy라고 하는 아이콘을 어디 있어요? 걔가 바로 선택된 상품입니다. 됐어요?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 상에 선택된 상품이 있걸랑요. 그 상품 옆에 뭐가 있어요? 선택된 상품 옆에 buy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일단 누르시기만 하면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의 상거래가 시작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해석을 해도 정답은 C번이지만 품사만 따져도 접속서를 쓸 수 있는 건 C번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30번까지도 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니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뭐 하실만 하셨죠? 네, 그닥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자, 잘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하지만 정말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유료 강의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주면서 무료 강의는 대충해 이런 얘기 듣는 거 정말 싫겠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유료 강좌 못지않게 매달 매달 업데이트를 시켜서 여러분께 지금 이렇게 강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기간 누적된 그런 강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을 하시는데 저희 EBS가 도움이 좀 되는 자, 그런 공교육의 중심으로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는 네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